샵사인 손태진의 명품 보이스 빛난 정명 경쟁 가수들까지 녹였다. 손태진, 한국 클래식과 크로스오버 음악계의 저명한 테너가 최근 그의 공연에서 선보인 정명이라는 곡으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무대는 그의 독보적인 보이스와 해석이 돋보이는 순간으로 경쟁 가수들마저 감동의 물결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손태진이 선보인 정명은 감성적이면서도 강렬한 멜로디가 특징인 곡으로 그의 섬세하고 표현력 풍부한 보컬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곡의 클라이맥스에서 손태진은 그만의 특유의 감정표현으로 청중들을 몰입하게 만들며 곡의 서사와 감정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의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날 무대를 지켜본 다른 가수들도 손태진의 무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수들은 손태진의 보컬 능력과 무대 매너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영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가수들은 손태진의 공연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의 무대를 칭찬하며 그의 실력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손태진의 정명 공연은 또한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이루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연장은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매료된 팬들의 환호로 가득 찼으며 많은 이들이 공연이 끝난 후에도 그의 열창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열띤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태진은 공연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손태진의 정명은 그의 예술적 역량과 무대 위의 카리스마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그의 명품 보이스가 어떻게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이 공연은 앞으로 손태진이 클래식과 크로스오버 음악계에서 어떤 새로운 발자취를 남길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